야, 문 와! 문 안 열어? 이번에도 모든 건 또 제 뜻과 상관없이 벌어졌어요. 마치 그래야만 한다는 것 처럼요. 다시는 얽힐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그렇게 하셔야 할걸요. 왜? 아직도 사이가 안 좋아? 얘들 아직도 싸워? 애증이라는 거 있죠? 그러니까 되게 애정과 증언은 한 끗 차이로 같이 오더라고요. 뭔 말이야, 형이? 만났었어요, 둘이. 한 5년 정도? 그러니까 연애 뭐 그런 걸 했다고? 또 다 될 거야? 그리고 엄청 지랄맞게 헤어졌죠. 서로 상처 줄 만큼 줘서 아마 다시는 안 볼걸요? 알겠습니다.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